다음 싸움 준비해 주세요 준이다 준의 어퍼가 왜 맞아? 덕을 쉰다고? 어? 또 나요? 아, 나이스 이타! 아, 없던데? 와우, 뭐야? 온다고? 아, 황소 잡힌다. 아, 황소 잡힌다. 아, 저게 확정인가? 옆으로 구름 안 맞을라나? 아, 저게 확정인가? 아이고 안 돼! 아, 미친 왔나? 아, 눈 너무 어렵다. 여기서 위기라니. 아, 뭐해? 안 돼! 안 돼! 아이고, 히트! 아, 씨... 빡센다. 빡센다. 아, 펑크 잡힌. 빡센다. 아, 맞는구나. 그러더라고. 빡센다. 안 돼! 빡센다. 아, 나이스 방길래. 아, 나이스 방길래. 아, 이게 피해자? 아, 죽었나요? 빡빡. 빡. 빡. 와, 대만이 단다. 도움이 되었잖아요. 아, 아, 도움이 되었나요? 아, 도움이 되었나요? 뭔 소리야 와.. 미쳤다 이게 안맞아? 너무 잘한다 그리글 빵빵 와.. 이게 맞아? 아.. 이게 빵이야? 아 눌렀는데 박치네 또 아.. 이 연패 시발 점수 깎이는거 봐 안돼 망했다 폭탄 터지겠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 감이 안잡혀 아.. 안 맞는데 아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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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뭐야? 저걸로 기술이 기술로 파이가 돼? 와..개많이 단다 와 카운터 단거 아니었어? 아..뭐야? 아..더 뛰어야 되는데 아..한번더 뛰었어야 되는데 아..뭐야..뭐야..뭐야..뭐야..뭐야..뭐야..뭐야.. 와..다행 안 돼 안 돼 설렁 dude 바이 비비 비비 맞다 비비 맞는 것 같은데 아 짧아 가 아니란 이로는 동네 콩을 때리고 레알을 썼어야 되는데 오 다행 다행 아 포탄은 그래도 막았다 아 저거 아니야 뭐하냐 자 가봐 아 뭐해 안 돼 오 아 미친 손페링 설마 진리 와 다행이다 원래 잽하고 맞나보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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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지 뭐 하셨는데 안 돼 아 아 이런 맞아버렸어 뭐야 뭐야 설마 죽어? 아 미친 게임 호민기 한 대 맞았다고 죽었어야 되는 거야 아 아 아 욕심棒棒 아 아 아 아 아 아 Therapy 안 돼 와 어 이런 사단이 너무 좋아 어? 되게 헛뒀어? 딴발 오케이